4억 5백이라는 게 적정한 가격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먼저 검암역이라는 지역을 한번 인근 아파트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한다고 하면 계양 신도시 바로 인근에 동양지구가 있기도 하고요. 계양구청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교통편의서를 좀 따져봤을 때 이야기를 해 보면 검암역 인근에 여기 시세를 보면요. 넘어갔네요, 지금. 지금 여기 검암지구 서해 그랑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도 9월에 준공이 됐고 953대인데 공항철도가 가깝게 접근해 있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접근해 가깝게 있고 물론 매우 가깝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토보 1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실거래가 90제곱, 90제곱미터를 본다고 하면 상한가, 상한가가 했을 때 거의 실거래가 찍혀있는 것들이 5억대에서 4억 후반에서 5억대입니다. 물론 상미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당연히 앞으로 조성이나 그런 것들 좋긴 하겠죠. 그런데 현재 시즌 봤을 때 인근에 지금 역에서 가까운 공항철도를 가깝게 갖고 있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블역세권이 말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4억 중반 정도 가치를 닿았을 때 이 분양가라는 가격은 물론 공사비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4억 500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앞으로의 가치를 크게 올리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검압역일 때는 인근에는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 않나. 상미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많이 개발된다면 훨씬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비교할 수 있겠는데 청라를 보면요. 청라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연장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하고 비교하기 어렵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 연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라인에 지금 7호선이 들어오고요. 여기 앞에는 상업지구다 보니까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넓은 평수다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청라 힐데스하임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좀 본다고 하면요. 2011년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인근의 청라 국제도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 7호선이 연장하면 된다면 상당히 가깝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사제구 같은 경우는 기준을 보면요. 거의 7월급 본벅수면 5억대입니다. 5억대 중반이 잡혀 있는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을 보면 66% 정도였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양과 청라를 봤을 때 물론 계양은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 보다 상기 신도시와 앞으로 일자리들이 순탄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인근의 마곡의 산업단지의 비율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를 비교했을 때 계양 테크놀밸리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아파트 단지에 대비했을 때 직접 접근하면 이겁니다. 내가 계양에 3기 신도시에 신규 분양을 받을 때 인근의 아파트 값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10억대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다. 아파트 10억대 포진되어 있으면 당연히 적평가되어 있다. 또는 나중에 우리가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할 때 시점에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크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보면 분양 줍줍이라고 해가지고 분양 두세대 세대 세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시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청약이 도전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인근의 아파트 값이 입주에 좋다고 하는 7호선에 가까운 지역이나 또는 공항철도 가깝게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봤을 때 5억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계양 테크놀밸리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 크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계양까지 들어온다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계양보다 좀 더 서울에 가까운 대장 일대 가격 상승이 당연히 클 거고요. 대장 일대보다 더 아예 서울이라 말할 수 있는 강서울 일대나 또는 더군지구 일대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겠죠. 물론 더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높은 가격이 분양가 이미 형성된 부분들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당시에 상한보다 오히려 더군지구가 분양가가 높았던 역으로 분양가가 높았던 그런 일정 시대도 있긴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투자 포인트를 잡은다고 하면 아, 이 서울이 때 대장 홍대선이 연결되는 지역 인근의 저평가를 노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부 입지가 갑자기 나오는데 동남부 입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이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역 인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이 아무래도 아는 정보들도 많고 또 가깝다 보니까 친근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비교하기 좋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오산에 사시는 분한테 경기도 고향에다가 투자를 분석하시려면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생소하겠죠? 서로 은평길 때 특별히 가실 이유도 없을 거고 친인척이 있지 않는 이상 놀러가시고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남부 쪽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 이쪽은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비교 분석을 하기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볼게요 이쪽 동남부 일때 보면요 강동 일때 보면요 고도, 강일이 있고 밑에 보면 하남, 가밀지구였습니다 가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기신도시, 교산신도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5선이 연장이 됐죠 상일동에서 지금 한압, 검단선역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남 일때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들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보면 신장동이나 덮풍동이나 이쪽은 일단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른 곳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남, 고도 일때나 또 보면 미사 미사죠 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쪽이 북쪽 라인에 지금 우리 다산신도시, 남양주의 다산신도시가 있다고 하면 한강 이남에는 미사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고 또 이미 5호선이 연결이 됐죠 5호선이 연결이 됐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고독일 때나 미사일 때 그다음에 가밀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쪽은 이미 가격 오르고 내가 또는 앞으로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 가까운 교산신도시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입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고독, 미사, 가밀, 교산 이쪽에 있는 분들이 3호선 연장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서울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송파나 강동천호나 이쪽으로 통해서 잠실로 통해서 접근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다산일 때 8호선 같은 경우도 8호선 연장이 됐죠? 그래서 잠실대로 넘어오는 데서 강남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천호일 때, 강동일 때, 지금 일때 보면요 상당히 노화된 주택들이 있고 실제 이 지역들, 천호역에서 강동역 중심을 천호대로 중심을 봤을 때 서쪽에 보면 개발, 성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천호 3구역, 5구역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천호동일 때도 지금 모아로 해서 개발 추진하거나 또는 통합 재개발로 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 상승이 끌어올릴 수 있고 앞으로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면 당연히 물론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고 넓은 도로를 만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 하면 거주지역으로 좋고 상당히 가격 상승으로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접근성을 봤을 때 입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지역들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이고 실제 개발이 되고 있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 도시화정제 문제사 문제를 바이러스 문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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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